안녕하세요. 서울시 뮤직컷단 단장 김덕기입니다. 올해는 밝고 행복하고 관객들 기분 좋게 관람하실 수 있는 지금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쉽지 않은 시기라 정말 관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작품을 봄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더 트라이브라는 작품이 서울시 뮤지컬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작가 작곡가님의 좋은 작품을 저희가 만나서 모델에 오를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 뮤지컬단에 했던 작품과 또 다른 새로운 결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ây清 blenders 우리 구, 눅 sort of cen Raymond 그 cre. 그명이 그 gelecek 그들은 그 caves 이 그uckt 저희 작품은 정말 부족이라는 가장 캐릭터가 강한 어떤 상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이 현대적인 어떤 도시에 나왔을 때의 질감을 좀 이질적인 어떤 그 질감을 무대 뽑고 또 의상의 어떤 발란스 차원에서 좀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그 이질적인 질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무대 디자이너님과 이제 소금 디자이너님과 의상 디자이너님께서 정말 제가 상상하는 어떤 뮤지엄 그리고 상상하는 고대 유물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정말 완벽하게 진짜 부족의 의상을 딱 만들어주셔서 제가 연출로서 작가로서 처음부터 상징하고 그렸던 이미지적인 그림들이 완전히 충족이 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일단 부족이라는 판타지한 어떤 존재를 이미지 형성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지점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좀 무후적인 걸로는 스타일적인 거여 국한이 되지 말자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정형화된 그런 어떤 선들을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의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하학적인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베이스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들 장면에서는 좀 도형적인 것들에 의존하여 그 도형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까 기준으로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아이시아 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같이 춤추셨을걸요 할머니는 되게 화끈한 분이셨나 보네요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쓴 그 의도랑 그리고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었으셨는지를 좀 곤봄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조셉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많이 생겼고 끝놀이는요? 영화비하고 부산대잖아요 아 나 까먹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일생 이때의 기회를 제발로 찬 거죠 저희 극중 내용도 좀 솔직하자 나를 찾아가 보자 나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그게 당장 뭔지 모르더라도 나를 좀 기다려줘 보자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 연습기간 내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그 무의식 중에도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보면 어 근데 이거 우리 대사 아니야? 뭐 이러던 이거 우리 그 가사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대로 이제 좀 생각이 좀 흘러가나 봐요 작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부디 이거 저희가 이제 느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흥겨움과 어떤 역동적인 힘을 관객분들도 함께 느껴지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설레네요 내가 젖어버려 춤을 추러 노래해봐 리듬의 몸을 맡겨 그래 어차피 한치감도 모르는 인생 솔직하고 문제없어 내가 나의 편이라 나를 기다려줄 수 있다면 난 나답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이걸 작곡하면서 제일 중점으로 줬던 부분은 부족의 음악을 어떻게 한국인 배우들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리듬을 조금 더 깨끗한 싱코페이션리 겸에 있어서 좀 더 어 네 신을 놔둬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즐깁시다! 그래 어차피 한치 않고 흘린 인생 술집의 곳에서 난 무너져 내가 나의 손이라도 나를 간길 수 있다면 난 나를 함께 살 수 있어 희쳐진 느낌을 내 편이 없네 기원으로 두려운 마음이 믿는 그대로 느끼는 것도 괜찮다고 깊기도 빼낸자불로 웃어난 사람이 깊기도 빼낸자불로 굴라이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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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야구 굴라이굴로 야구야구 깊기도 빼낸자불로 깊기도 빼낸자불로 난 상냥이 빼낸자불로 굴라이굴로 굴라이굴로 다시 단세 다시 단세 다시 단세 다시 단세 다시 단세 다시 단세 단단없게 살 수 있어 미션! 다시 단세 다시 단세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 첫 개인의 인터넷 팀원 대상 대상 현실 그래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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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committed to this world to the big museums are in cities instead the shoot like here as a great sample being better to nature because that's the ideal setting for journalism in a work of in any case not just for art but just for her order at a daily encounter with nature so it's 이곳은 좋은 상황입니다. 이곳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곳은 내 미래입니다. 이곳은 아주 행복합니다. 이곳은 뇌마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른들아, 어른들아도 있을 겁니다. И 너무 중요하지 않는다, muse자들이 교통을 옮아ρό하는 것이 자 ocasional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적으로, 더 친절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실제 작업이 부족 Scrub Studies의 기술과 다행히 이 것도, 그래서 저는 과정에서 isn't just as if you'd like to open the doors for children not only in their children's programs but in general make them more comfortable to come to a museum and such a work can to facilitate this process so I'm very in-depth of all the children who we had more than 3,000 drawings made by the children between 5 and 13 years old. starting of course with two suspended floating cubes one shows the night and one shows the day made by our future, by the children. and then it continues with 11 horses In S.A.th., the horse's embeds, they are named after, they are all titled, Singulary, after the World's Seas. It took six months to open the process of a solid-glass horse. It's a solid glass, and then I made the decision, after they came out of the cast, 먼저, 하루를 팔고 옮겨서 하니라하니 그리저를imen, 그리고 그냥 계속 이 공간에서의 공간에서의 공간을 통해 그리고 나라의 공간을 통해 이를 통해 공간에서의 공간을 통해 작은 공간을 통해 1,000m 그리고 제가 공간을 선택한 왜냐하면, 그것이 쉽게 부터가 왜냐하면, 나는 마치고 공간을 입력한 아름다운 공간을 Where is the image of a meditated person? Someone who looks inward. The way the public would see itself when it looks in a mirror. That's why I have the window fi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